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5월 2일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운 저구도 자료와 시정 자료를 보았을 때 한반도는 주로 상충운이 위치해 있고 시정도 대부분 10km 이상으로 저구도 기상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바람도 큰 특이사항 없이 해상을 중심으로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저구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시정은 현재 상태가 유지되며 특이사항은 없겠고 착빙 또한 만피트까지 없겠습니다. 난류는 오늘 1000에서 3000피트 고도에서 주로 동해안과 동해상에 보통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적어도 구름 없겠으며 강수도 또한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적어도 운항에 영향을 줄 위험 기상도 오늘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